나는 그댈 가질 수 없는 형편없는 남자기에 너는 넌 봐선 안 되는 아름다운 여자리기에 당연해야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나를 좋아하게만 되고 나서야 이렇게 왜 하는지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아냐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다른 많은 사람들로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지만 너만은 나를 너 하나만큼만 나를 사랑하게 하고 싶었어 하루하루 너의 마음을 내게 주스로 난 난 괴로움에 지쳤고 너와 마주 보고 있으면 난 자주 나쁜 남자라 남자란 말하고 싶어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아냐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미안해 미안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네가 날 정말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조금만 하다 말려 그랬어 정말이었어 너를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아무것도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하지만 하지만 널 진짜 사랑했어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아냐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아냐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난 너에게 좋은 남자가 내가writing 사랑 안 해 난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 아냐 뭔 사람 아냐 난 네가 아는 그런 사람 아냐 난 나쁜 남자야 나 나쁜 남자야 난 나쁜 남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